노을 빠지면 안돼갖고 야 그냥 해야될거같아 노을빼면 안될거같아 그냥 갈게요 버프감사합니다 저번에 어디서 바뀌었지? 거미 48층을 못깨었어요 저번에 지금 데미지가 이렇게 1억 7.8층을 밝히는데 이렇게 2억씩 바뀌는데 이따가 보면 1억도 안돌리게 헤드 안받았어요 이번에는 이쪽에서 라이카가 싹다 붙여서 떠야돼 싹다 붙여서 아 이러면 좀 애매한데 슈밤 이러면 애매하잖아 아 이건 실수야 아 이렇게 떠버리면 안돼 돌진 밀걸 좀 급했다 와 이게 뭐 바인드거도 현혹되는데 이게 뭔데? 와 오바네 아 바인드거도 현혹을 유혹거는구나 아 나 얘 바인드거면 유혹 안걸리는줄 알았어 아 개바 음 음 저번에 녹이긴 했었는데 그리고 혹시 이 링을 쓰면 못 움직이는가 얘는 움직일 수 있지 얘는 움직여진 링이죠 아 얘가 그걸 쓰는구나 나 난 바인드거면 나 바인드거면 얘 욕 안거는줄 알았어 헤드 뺐어요 피겋당하면 시들이 불리는거지 그치 피겋당하면 시들이 불리는거지 그치 피겋당하면 이게 그댈거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거에요 랩방감이 좀 심해질거에요 이제 이럴하게 크레이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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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거 곰챙이 아빠 나 지금 반감 45층부터 먹어 아 46층부터 먹어 몇층부터 먹어 여러분들 어 버프 여기까지 어디 이쪽까지 오면 버프 많이 온 거야 다음 중에서 신호차 들어갈게요. 다음 중 신호차 들어가도 상관없지 스쿨타임 될까 3분 어 버프 이제 빠져요 이쯤까지 버프 많이 들어왔지 신호차 한번 써볼게 여기서 여기서 쓸게 그럼 신호차를 이제 박람 시작했지 데미지가 쭉 줄어들었죠 여러분들 아까 1억 82였던게 지금 데미지가 1억 미만 뜨기 시작했어 와 레벨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레벨 빨리 올립시다 오늘 220 찍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220 5를 찍어서 아르카나트를 가서 됐거든 잠깐만 내가 뭐 넣었더라 아까전에 아 근데 아 이거 이걸 넣었어 아크가 어렸지 야 근데 윤젤 리테링 안꼈다 야 아 아 혹시 나 이거 석화 걸렸을 때 리테링 낄 수 있나 어 레벨 많이 부족해요 오케이 석화 걸렸을 때 그러면 샤프 거렸다 이거 죽을게 여기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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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발 지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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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빨리 렛츠고 갈 수 있어 우리는 그렇지 틀었죠 틀었죠 올오프 써주고 리테링 들어가고 자 비오드 이벤트 들어가고 자 신호차 들어가고 바로 고고실 바인드 안써 지금 리테 아 이거 지금 링카 중이라서 무적이야 무적 무적이기 때문에 뒤에 꼴라 막아 쭉쭉 갖고 쭉쭉쭉쭉쭉 와 야야 9천만투덩이 가지고 154천만투덩으로 증가하고 실화냐 바인드 있어 바인드는 쿨탄됐지 자 올라갔다 거미 올라갔다 올라갔을 때 내려오면 바로 바인드 던져갖고 뚜껑해야죠 이제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제발 깰수있지 이거 충분하지 충분할까? 새끼 또 올라가거든? 제발 내려와 제발 충분할까? 될까? 저번에도 이랬거든? 제발 38층 깨고싶어 220레벨이라는 여러분들 220레벨이라는 여러분들 오케이 다크네트를 다 들어갔고 엠벌링 써주고 아 이겨냈다 끝! 와 격파했다 그래도 이거 진짜 좀 필드가 완전 잘못됐는데 와 이걸 깨네 나이스 랩업만 해라 진짜 랩업만 하면 다 조질수 있다 진짜 48층 13분 51초 달달여